고등학교 서울 시민고등학교를 왔는데 저번에 일본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거의 BTS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포항제철에 남았더라면 만약에 포항제철에 그때 있었으면 지금은 아마 여기 마스크 쓰고 철 튀기고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유권영입니다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타이거즈의 전설, 레전드 분들을 초대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해태의 전설 한 분과 그리고 기아의 전설 한 분을 각각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태의 전설 인간 승리의 주인공 박재웅 전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아입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아 신인 때부터 멋진 활약을 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박지훈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이 두 분이 ó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오래이 어떻게 되시죠 아 선수 코치 관계를 떠나서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요 네 어느 학교죠? 강릴때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학교 때서부터 아 잘 알던 선수와 뭐 어떻게 선후배 관계? 네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보통 그 선후배 관계 하면은 막 아 군기가 바짝 들어있고 특히 운동선수 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아 정말 그 형제? 동생? 뭐 이런 서로 칭찬을 하시고 너무 편안한 관계여서 더욱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욱더 전설의 타이거즈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 그 뒤에 장소 보이시죠 바로 박지훈 전설의 야구센터인데요 3층 건물입니다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방문하면 네 오시는 분들마다 시설 좋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이곳에서 정말 그 많은 야구를 꿈꾸는 꿈나무들 그리고 또 야구를 사랑하는 순수한 아마추어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예 음 프로 선수들도 비시즌 때 이곳에 와서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요 예 이제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저희 센터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오픈을 해주고 있어요 주로 와서 저희가 알만한 선수들 어떤 선수가 오시나요 어 이제 현종이 형 야현종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서 훈련도 하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도 좀 보내주셨고요 예 그렇게 또 유명한 선수들도 오셔가지고 연습을 할 만큼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자 박지원 선수는 오늘 그 서울에서 출발을 하셨죠 예 오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오랜만에 얼마 전까지 뭐 기아 코치로 있을 때 그러셨죠 지금 올 때 보니까 뭐 어떻게 뭐 고향에 온다는 느낌 저는 되게 즐거웠고요 네 뭐 차를 안 갖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편하고 또 길도 요새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아주 편하게 마음 훅 놓고 왔습니다 네 거의 그 어린이처로 서울에서 보내주신 시간 이외에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했으니까 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입니다 제2의 고향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전설의 타이거즈 커뮤니티에 두 분이 이제 출연한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점을 저희가 받아 봤거든요 어떤 점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열의 황태자 박지훈 기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이야기죠 어 제가 신일 때 선동열 감독님께서 처음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선동열 감독님께서 기회를 좀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도 났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동열 감독님께서도 기사에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들리지 않았나 그때 묘하게 또 선동열 감독이 그 대졸 신인을 고졸 신인보다 비교적 더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선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대졸이셨잖아요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형근님께서는 90년대 중반 박재홍전설 박재범 선수 두 분이 형지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하셨는데 아니 근데 연락은 좀 오래됐어요 그 분이 꽃집 하시지 않았나요 꽃집 한다고 제가 얘기했고 꽃집 하고 나서 연락을 좀 하다가 요 근래 연락을 못한거 네네 그러시군요 박재홍 선수는 중요한 상황에서 한방을 잘 찾는데 비결이 따로 있나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제이송 님께서 문의사항을 해주셨어요 아 그 비결은 제가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책임감 있게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 선배님들 말씀을 듣고 아 그거를 제 몸으로 실천을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제 몸에 배서 찬스 때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 또 점수가 안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선배님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성부사기질이라고 하잖아요 배짱이 좀 있으시지 않았나 저 배짱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이 제가 이뻐하시는게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이거 확실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게 또 시합할 때 또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서 아 타이거즈 근석 있으셨군요 아 저 서울사에 있는데 대부분 저 제가 신일곤 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서울 신일곤 학교를 나왔는데 여기 제 팬분들이 다 광주일곤 나오신 줄 알고 저한테 학교 물어보면 저는 그냥 신 자를 빼고 저 그냥 읽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것도 재밌는 유머네요 근데 성함이 비슷한 분들이 읽고 나오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박재홍 선수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그 광주일곤 출신들이 많으니까 박재용도 광주일곤 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일곱 신일곱 나오셨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화님 와우 두 분 조합이 신기하네요 지명타자 96년부터 97년 골든글로그 박재홍 전설과 2012년 필승교 박지훈 전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섭외를 칭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민성 님께서는 박지훈 선수 광주에서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선수나 대학교 선수들이 오면 웜업, 체력, 회복 중에서 어떤 걸 많이 중요하게 알려주시나요 그러니까 선수 출신들이죠 그분들이 오시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시나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밍업도 좋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아마추어 때와는 다르게 프로에 가면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기만의 운동법을 개발을 하고 스스로 이제 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만의 운동법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박지훈 선수가 지금 보셨듯이 거의 그 아이돌 같은 메모인데 본인보다 더 잘생긴 선수가 오면 뭐 돌려보낸다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조금 가끔 그럴 때 생각도 있는데 마스크를 잘 신다거나 이거는 제가 뭐 농담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수들 다 열려있고 환영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재용 전설 예전에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최고의 백매츠 잠실 엘지전 구해철 역전 마루포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방 있던 지명타자 박재용 선수 반갑습니다 이야 이거는 거의 인생 경기 아니었습니까? 인생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멋진 순간이었고 그 순간에 이제 저희가 지고 있을 때 그때 LG 최고의 마무리 이상훈 선수가 올라와서 뭐 어떻게 관중분들이 다 이렇게 나가시는 와중에 이제 졌다고 포기하고 네 졌다고 포기하고 나가시는 중에 제가 말로는 쳤는데 제가 또 이상훈 선수한테 좀 강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들어갔고 또 말로는 쳤는데 뭐 비록 게임은 졌지만 저는 물론 마음이 안 좋지만 다음날 기분이 좋은게 모든 신문에 제 일면에 제가 다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겼으면 해외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저는 타이거즈에 있으니까 그런 순간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말로 홈런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타이거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에게 여러가지 또 궁금한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즈에서 선수와 코치로 지내셨죠 네네 몇 년도부터 지내셨나 말씀해 주시죠 14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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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8년까지 네네네 그러면 아 지금 이게 방송에서 18년도 아 그냥 연도입니다 연도입니다 연도 이게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 분이 계셨는데 코치로서 바라보는 박지훈 선수 또 박지훈 선수가 지도를 받았던 물론 이제 파트가 틀렸지만 그런 뭐 코치로서의 어떤 부분 기억하는 부분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박지훈 선수가 기숙사에 들어와 있으면서 네 자기 관리를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선수 처음 봤어요 얼굴 관리 하셨나요 아니면 선수로서 아니 그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던지는 그 공부하는 모습과 노력하는 모습이 네네 정말 좋았고 네 그리고 또 같이 있는 후배들한테도 아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고 잘 설명해 주고 하는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준게 네 저는 참 보기 좋았고 네 다음 아쉬웠다는게 그렇게 인성 좋고 노력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는 친구와 부상 때문에 네 제대로 이렇게 활기를 못쳤다는게 저는 참 그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오늘 그 처음 뵀는데 정말 인사성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또 어 다시 한번 농담쪼로 이야기하지만 거의 그 BTS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스타성이 부상이 막혀서 오랫동안 선수로 생활을 못한게 안타까운데 자 이제 박지훈 전설이 기억하는 우리 박지훈 코치님으로서의 그 당시 모습 어 이제 그때 당시에 선수들과 숙소생활 같이 하시면서 네 되게 숙소생활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많이 답답해해요 음 그런 부분도 이제 코치님께서 선수 개개인마다 방으로 불러가지고 상담도 다 개인적으로 다 해주시고 네네 그 선수들에게는 아버지나 네 친형같이 네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해주셨던 코치님이에요 유머가 또 있으시니까 엄청 저 선수들이 이제 그 뭐 질문할 때나 물어보고 싶은 것도 더 쉽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친구처럼 네 정말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방으로 불러가지고 상담한다면서 뭐 담배 좀 사와라 맥주 두 배만 사와라 이런 식으로 없었나요? 어 아니 말을 쓰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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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 당시에 타이거즈 선수로 출연한게 아니라 이 박지훈 전설이 단국대 선수로 네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캡쳐된 것도 있더라구요 사실은 어 그것을 이제 캡쳐해가지고 이곳에 걸어놔도 좀 많은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 아 이쪽이요 네 얼굴이 많이 많이 변해가지고 알아보실까요 그러시군요 뭐 혹시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나요? 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신기했죠 응 내가 그 팀에 갈거라는건 예상 못하신 상황 아니에요? 전혀 못했었죠 전혀 못했었고 그저 이제 대선배님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응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 선수들 사이에 껴서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분에게 깜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박지훈 전설 세태 레전드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선동열 감독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바로 옆에 네 박지훈 코칭님도 계시지만 이게 계시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신인때부터 어 선동열 감독님이 안 계셨다면 네 제가 이 자리까지도 올 수 없었을 것 같고 아마 야구장에서 그렇게까지 야구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독님을 존경하고요 많이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기회도 또 신인인데도 타격 좀 많이 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저 혼자 느꼈을지 모르지만 네 또 따로 많이 좀 이뻐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항상 시합을 하면은 시합 전에 이제 원전 경기를 가거나 사우나를 갔어요 그러면 항상 이강철 코치님 그리고 선동열 감독님 그리고 이순철 수석 코치님 이렇게 코치님들 다 쭉 계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일부러 가기도 했어요 네 한마디라도 더 듣고 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비추려고 갔었는데 이제 갈 때마다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 혹시 뭐 아부하려고 감독님 등 일부러 가셔가지고 어 그래도 다음 경기 선발 이런 건 아니셨겠죠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좋은 이야기 좀 더 들어보려고 네 네 그때 뭐 신인으로서는 뭐든지 배워야 될 시기니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박재용 전설은 뭐 해퇴 시절 기아 시절 포함해서 가장 그 아 정말 이 후배는 내가 후배지만 정말 예쁘고 배우고 싶고 정말 장점이 많다 이런 후배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이종범 선수가 네 야구를 제일 잘했고 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저도 옆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보고 제가 1년 차이지만 제가 1년 선배지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라도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만 네 정말 따라해보고 싶은 선수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현역 뛰는 선수들 보면 보다 그 이종범이란 선수가 정말 대단했던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네 근데 그 선수 이종범 선수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의부심도 많이 들고 네 근데 왜 그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선수들이 계속 안 나올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배울 점은 제가 후배지만 이종범 선수한테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는 선수 시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현 전설은 단국대 시절에 팀의 4번 타자 그리고 또 국가대표로도 지내셨죠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 해태 타이거스를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당국대에서 야구를 해서 네 그때 성적이 많이 나서 제 개인 성적도 그렇고 팀 성적도 그렇고 당국대 시절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났어요 구체적으로 그때 제가 당국대학교 있을 때 3관왕 했으니까요 3관왕 그냥 1학년 때 부터 우승 준우승 2학년 때 준우승 3학년 때 3관왕 4학년 때 우승 하나 준우승 3개 했으니까요 근데 제일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당국대 시절 중에 제일 좋아서 그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해태 타이거스는 대단한 팀에 지명이 돼서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말 제일 잘나가는 당국대 전성 시절에 또 팀의 4번 타자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명을 받았는데 바로 입단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잠깐 샜다가 또다시 제일 지명을 받고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해태 타이거스 지명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아 서울팀이야 서울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내심 생각했는데 지명을 네 지명을 제가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그 내심 기대하다가 약간 실망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실망도 실망이지만 그때 해태 타이거스라는 팀이 대단한 팀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과연 내가 뛸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래서 지명을 받았음에도 아 실업팀 안정적인 포항개철로 이제 하게 되신거죠 포스콘 개철전기고기 들어가서 안정적인 선수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해태 지명을 받았음에도 그냥 실업팀에 그냥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2년 뒤에 다시 한번 지명을 받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최초의 타이거즈에 두번째 지명을 받는 사례에요 네네 저도 그렇게 들어서 두번째 지명 됐을 때는 아 이게 내가 운명이구나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말렸어요 어떤 의미 있어요? 실업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몸은 그때 실업팀이 운동양도 적고 게임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프로에 가려면 운동양도 많아야 되고 내 몸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직장생활보다 야구를 프로 유니폼을 입는게 모든 야구선수들이 꿈이니까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한번 프로야구 유니폼을 입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주위에 만류에도 분류하고 도전을 했는데 마침 그 이 혜택 타이브 샀는데 좌타가 좀 많이 없었죠 없어서 제가 그나마 좀 시합도 뛰고 뭐 김웅영 감독님이 많이 이렇게 시합도 내보내 주시고 하셔서 그나마 그래서 선수 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네요 와 그때 당시에 그 이휘재 인생극장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해가지고 A로 나눠지는 경우 B로 가는 경우 인생이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건데 포항제철에 남았더라면 만약에 은퇴하고 취직을 지금 제 나이로 보면 만약에 포항제철이 그때 있었으면 지금 아마 여기 마스크 쓰고 철 튀기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교적인 안정적인 회사원으로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그래 결심했어 나는 프로로 가는 거야 라고 해서 타이거즈의 전설로 이렇게 남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간이었군요 그때 제가 그 신문기사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그때 타이거즈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의 3천만원대의 계약금을 준비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타이거즈가 어려울 때니까 타이거즈가 나한테 지명을 두 번 하고 계약금도 이렇게 3천만원대를 주는 거 보니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네네 감동을 받았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2차 2번 받았는데 네 2차 1번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조금 금액이 조금 조금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고 조금 받았는데 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팀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또 선배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게임의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는 선배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제 인생에서 야구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럽을 2년 연속 타셨어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지명타자로 잘하던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제가 지명타자로 가니까 다 일룻으로 다 빠져가지고 썩써 네 썩써의 전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걸 굳이 해밍을 해야 되나 네 이상훈 선수가 그때 당시에 말름놈 맞고 울었으니까 아 진짜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분들이 저한테 준입팀 갔을 때 상대팀으로 대타로 나가면 어떻게 했냐면 양대팀으로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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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